시기별로 한강의 녹조가 어떤 휘영으로 발생하는지 정리한 지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5년간 한강 상하류 조류 모니터링 지점 12곳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시기별 조류 발생 패턴을 지도와 사진, 색깔과 수치로 시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도에 따르면 모든 조류는 2월에서 3월 봄철 갈수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돗물 여과 과정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장애성 규조류는 5월에서 6월, 수돗물의 냄새물질을 유발하는 남조류는 8월에서 9월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지도를 조류검사기관과 정수센터 등에 배포해서 조류 발생 예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